야! 잠깐만! 오! 오! 왔어! 왔어! 자!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기은이와 함께 짱돌과 함께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훈련이 있어요 오늘 어떤 트레이닝인가요? 오늘 재즈의 클래식 드랩에서 노래가 재즈가 나오네요 재즈 노래가 나와요 클래식 드랩에서 맞짱뜨기 장난이고요 오늘 눈 가리고 오감만족 오감만족 트레이닝 눈 가리고 맞짱뜨기 제가 그걸 왜 해야되죠? 일단 첫번째 은성이 짱돌꽃이와 함께 레슬링 한번 눈 가리고 한번 해보고요 제가 얘랑 해야되는건가요? 아 그쵸 눈 가리고 레슬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랑 눈 가리고 MMA 한번 이렇게 아니면 거두절미하고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눈 가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은성이 되게 프로 선수잖아요 눈을 떴을때랑 감았을때 차이가 조금 필요할거 같은데 복싱훈련 보면 이런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간다 이런거 눈을 뜨고 했을땐 어느정도인지 눈을 가렸을땐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요? 아 그럼 프로잖아요 자 제가 갈게요 하하하 하하 하하 오케이 눈 가리고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프로다보니까 눈 뜨고 있으면 다 피어내봤잖아요 눈 가리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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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어? 준비됐어? 하하 자 준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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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돼? 이거 돼? 이거 맞지 않대요? 애매매이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레슬링은 가능한데 네 그러면은 일단 내가 너한테서 양보할게요 너가 레슬링하고 내가 애매매할게요 난 왜 양보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지 좋은 느낌은 안들어요 두개 다 해야돼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눈 가리고 예 눈 가리고 눈 가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? 와 이거 어떡하지? 하하하 야 버팅 조심하자 잠깐만 손 잡고 내가 말려줄게 내가 안다치게 말려줄게 준비 시작 오 가려는데 자꾸 이게 레슬링이 눈 가려도 된다니까 진짜로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엄청 무서워 이거 해본 사람이야 아니 궁금해 오 오 오 진짜 MMA 가능하겠어?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느껴보세요 진짜로 나 할 때 벗겨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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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은이는 안 쓰고 나는 쓰고 해도 난 기은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진짜야 레슬러들은 눈을 가리고 해도 된다니까 여기 회원님들 다 궁금해하시잖아 지금 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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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떨어져야 돼 다시 붙어서 이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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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소녀스럽습니다 잠깐 나가지마 잡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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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레슬러 같지 않게 너무 깔라가는게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못까지 이렇게 작고 하는게 불쌍했어 도망가지마 소녀처럼 오오오 야 든거 아니야? 든거 아니야?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럼 타임 타임 왜 나 여기서 내 제안을 한번 들어줘 엎드려서 시작 스프로라는 상태에서 아 제가 스프로라는 상태에서? 아 오케이 준비 자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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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슨 말이야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가 안되는거 같은데요? 재소전 재소전 재소전?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쓰고 하셔도 돼요 저만 쓸게요 아 오케이 이게 컨텐츠보다 자기 의욕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 무서워요 지금 지금 무서워 하셨어요 음 반구부차. 고마워 미친놈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한번만다 봐주세요 응 아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이거 쏟잡은 거잖아 야야 야야 농생핀 잠깐만 야 이거 쏟잡은거잖아 아냐아냐 준비 시작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감 만족 오감 만족 진짜 오감 만족 도망가는 거 어떻게 해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어디까지 도망가요? 여기 있어 인마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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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줄 알았지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대단한데요? 어 그러니까 원래 레슬링은 붙어있으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넌 도망갔잖아 생각보다 콘텐츠가 재밌는데? 생각보다 재밌는데? 뒤로 갔잖아 아 생각상상상 이상해요 아까 레슬링이 가리고도 자신있다고 하셨는데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은성이는 제가 인정합니다 아 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진거 진거에요 진거를 인정하는데 막상 우리 사부님은 나이가 좀 많이 드셨다 그치? 나는 아기아빠랑 좀 사렸어 어디 있는지 사린 거라기보다 우감의 촉감이 조금 아 떨어졌다 살짝 아 오늘 생신이신데 아 또 한 살 잡수셨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자 이제 어떤 트레이닝을 하나요? 이제 MMA 해봐야죠 응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하다가 매너있게 잘하는 걸로 아 가면 그냥 한번 갔다 오네 아니 정신이 저희 애들 귀 묻는 소리 애들 저는 그래요 아니면 저희 예전에 동그라미 놓고 쿠미테 했었지 않습니까? 네 그 정도로 조금 한번 아 그 정도 감도로? 아니 쿠미테를 잘 해보는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좀 덜 다치지 않을까 그렇죠 한번 가시죠 쿠미테리 야 이거 진짜 가능해요 근데 이거 안가는데 이걸 또 하게 된대 이거 대신 30초 30초 너무 긴가? 아니 대신 30초 진짜 힘말라 진짜 멋있어 얘 이게 딱 까매가지고 노란색 딱 구분을 아 간춥다 어떻게 싸워 이걸 됐어 됐어요 야 이거 설마하다 야 이거 설마하다 야 잠깐만 너 어디냐? 머리 어디야? 이거 머리야? 나 머리 어디야? 나 여기야 어 여기 여기 설마하다 수비 시작 오이 씨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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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설일거 같은데? 어? 커팅 조심해야 되겠다 어 어 엉 서로 그냥 허브잡고 되고 그러면 뭐 새로운 거 하나 주시면 또 트윙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 저번에 한번 그 둘이 저기 여기 안에서 후밑에 한 거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그거 한번 둘이 하는데 은성이가 조금 더 불리하게 한 손으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 손으로?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30초 바로 가겠습니다 네 30초 잠깐 이거 어디에 도움된 수행이죠? 깡따구요 아 알겠습니다 깡따구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 방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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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ideas 으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택 이 빵ï 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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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 한 손은 어땠어요? 제가 하면서도 너무 개집애같아 있는데 잠깐만 한 손은 제가 아니 잠깐만 이긴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아 왜냐면 한 손 두 손은 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아니 진짜 웃고 있더라고 이 새끼가 아니 앞 손 시작 아 잠깐만 꼬불지 적극적이야 적극적이야 마지막 거 잘 뱉어 마지막 거 아니 근데 이게 이 친구는 팔이 다쳐서 이렇게 많이 싸워봤잖아요 저는 자꾸 오는 소리 올라와요 확실히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가 재밌었습니다 상처만 남은 오늘 우간만족 트레이닝 예 어떤 트레이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왠지 한결 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단단해졌어요 내구성이 오늘 콘텐츠로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동체지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